손흥민은 항상 경기 후 동료들과 모든 공을 나누겠다고 말해왔다. 자신의 슛이나 골이 좋은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른 개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세계 클래스 선수를 만드는 것이다. 메디슨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뛰어난 활약으로 손흥민 뿐만 아니라 메디슨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슨의 발언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디슨의 메시지에서 작은 변화가 보인다. 특히 시즌 초 메디슨은 토트넘의 손흥민을 존경하며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비하하고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메디슨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토트넘의 신의 브랜드 존스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존스는 최근 언론과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메디슨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영국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뾰족한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존스는 자신의 해석을 제공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메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하자마자 팀의 부주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맡았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가 강등된 후 메디슨은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새로 합류한 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아 부주장으로 임명되었고 손흥민과 함께 팀을 이끌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 협력하여 토트넘에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손흥민에 대한 인상도 밝혔다. 손흥민은 함께 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며 동료로서 본보기를 보여준다. 그와 함께 뛸 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며 게임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손흥민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 싶고 함께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토트넘이 리드를 되찾고 손흥민과 메디슨의 뛰어난 활약으로 무패 행진의 전설적인 역사를 쓰고 있다. 문제는 최근 메디슨의 행보가 다소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드를 잡을 때 메디슨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손흥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으로 토트넘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슨의 발언은 토트넘 팬들 사이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촉발시켰다. 논란이 된 그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갑자기 케인을 언급하며 손흥민을 자극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메디슨은 과거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토트넘에 온 이유가 오로지 케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인으로서 케인과 함께 뛰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케인은 토트넘의 상징적 인물이 아닌가? 케인이 떠날 때 그는 정말 슬퍼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케인이 떠나면 토트넘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손흥민이 현재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케인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이적에 대한 아쉬움으로 거의 모든 인터뷰 내용을 채웠습니다. 메디슨은 더 나아가 무감각한 발언까지 덧붙였는데요. 솔직히 토트넘에 오기 전 제가 확인했던 문서상으로는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던 토트넘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실제로 소속되어 느껴본 토트넘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어요. 케인도 없었고 감독과 주장 모두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토트넘에 가서 도움이 된다면 분명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시즌을 잘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은 자신의 팀을 저평가하며 자신의 영입이 마치 팀을 다시 살린 것처럼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인터뷰가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로 골을 넣은 경기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골에 대한 동료의 어시스트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메디슨은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 겹치는 동선 후 손흥민에게 화를 낸 모습까지 보이며 이기적인 행동으로 팬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러한 메디슨의 행보에 대해 토트넘의 신의 브래넌 존슨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브래넌 존슨은 영국 매체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메디슨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존슨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메디슨이 우리 토트넘과 손흥민 주장에 대해 하는 말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점점 더해지는 발언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메디슨은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토트넘의 원톱 포지션에 대한 불만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메디슨의 목표는 손흥민의 정식 포지션뿐입니다. 토트넘의 오랜 동료들은 메디슨의 현재 행동이 과거 케인을 보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메디슨은 연습장에서 혼자 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모든 동료들도 거의 그와 함께 일하고 땀을 흘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축구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 대한 연구뿐입니다. 같이 연습을 해도 손흥민과의 조합을 통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연습 시간을 모두 슈팅 연습에만 할애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메디슨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연습장에서 필요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메디슨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그 일로 메디슨은 손흥민과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듯합니다. 저는 그것이 비전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손흥민 주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께 연습하여 더 강한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디슨처럼 슈팅 연습만 하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로써 메디슨은 현재 손흥민의 정식 포지션에만 집중하고 연습장에서 슈팅 연습에 몰두하는 행동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존슨은 메디슨에 대해 더 말을 이어갑니다. 메디슨은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하려는 매우 야심찬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기록을 분명히 깰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말은 손흥민이 없을 때만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행동은 매우 속이 좁아 보입니다. 마치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 분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메디슨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상황과 분위기가 토트넘 내부에서 계속된다면 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합니다. 경영진에서 메디슨의 행동과 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클럽 경영진이 메디슨의 이기적인 행동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료들도 메디슨의 행동과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클럽이 메디슨에 대해 특별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메디슨에게 특별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메디슨에게 손흥민에 대한 경계심과 질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월드클래스 수준의 토트넘 대표 선수입니다. 그는 최근 A매치에서도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활약했고 팀이 선두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주장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에게 토트넘의 주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메디슨이 갑자기 손흥민을 뛰어넘는 타이틀을 얻더라도 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메디슨이 이러한 비판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저 부주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환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메디슨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메디슨의 행동은 과거 케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이기심으로 결국 팬들의 마음까지 잃고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우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웨일스 출신인 저로서는 메디슨이나 케인과 같은 잉글랜드 선수들의 특유의 자존심과 고집이 팀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으로 보입니다. 저는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부터 꾸준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메디슨의 현재 행동과 인터뷰는 결국 토트넘을 망치는 지름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메디슨은 지금이라도 손흥민을 경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팀을 위한 헌신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존슨은 메디슨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메시지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브레는 존슨의 솔직한 인터뷰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메디슨이 케인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것이 반복되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케인의 행보를 보며 메디슨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메디슨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신인 선수도 메디슨의 행동에 아쉬움을 표할 정도라면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팀 내에서의 교통정리는 다시 주장 손흥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나처럼 손흥민의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되어 메디슨의 이기적인 행동과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